혼술 먹방에 아프리카 어선은 처음 하는 거라서 혼자서 먹을 땐 편하게 먹어야지 이거 갑시다 짠 맛있네 짠 짠짠짠짠짠짠짠 지금엔 릴카인가요 숟카인가요? 릴카가 누우죠? 짠짠짠짠짠짠 거의 다 마셨다 한 명은 점점 눈이 없어지는데요? 나 눈 겁나 있지 아 음 피했다 잔이 비었어? 술이 들어간다 짠짠짠짠 짠짠짠짠 술 만들었다 어 잔이 안 비워주네 방금 깔았는데 잔이 안 비워준다고 뭐라 하네 방금 깔았는데 지금 취한 사람 접어 아퍼 누가 내 손가락 깨물었어 누나 술 버릇이 누구랑 비슷하시네요 그래서 더 귀여우세요 누군데? 누구랑 비슷한데? 나래방 누군데? 들켰나? 내가 안 취한 거 들켰나봐 아니 근데 솔직히 방송하려면 취한 척으로 하는 게 재밌게 알겠어 재밌지 않겠어 재밌지 너무 좋은데요 갈거야 쭈 우리 예쁜 애 머리 피할거야 안녕 안녕 언니 술 주려 어느 정도? 한 잔? 또 한 잔 정도 먹으면 취해 짠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Cordaje 맛잇다 소맥 한잔에 바로 술카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짠 아, 안녕. 오랜만이야. 다들 잘 지냈어? 암칸이 은근 술 잘 먹었네요. 한 잔 밖에 못 마셔. 나의 주량은 소주 한 잔이야. 근데 오늘은 소맥으로 먹어서 괜찮네. 암칸은 계속 웃음이 나오는데 취한 건가요? 응, 미치 않고요. 응, 미치 않고요. 나 원래 교양 없어. 나 원래 교양 없어. 교양이 뭔데? 여러분 저 소맥 13잔 마셨어요. 알겠어요? 이거는 술 카야. 안녕하세요. 지금 1월 7일 12시 28분. 나는 취했다. 나 술 약한데. 여러분 혹시 여자친구 있는 사람 1 쳐보세요. 없는 사람이. 야, 나 2 친 사람들한테 퀵표 돌리려고 하는데.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조용히 해! 제 취한 척 그만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저 하나도 안 취한 거? 음, 들켰나 보네요. 역시 저 편한 거를 들킨 거예요. 오,시죠. 저 하나도 안 돼. 어, 네. 우리 집사 clans하고, 우리 집사 하는거 알게. 우리 집사 숙소가서 잘하는 쇼. 우리 집사 숙소가AUK이. 우리 집사 숙소가 Kumai. 어, 저기. 오, 오, 오 오, 오. 건강해야 돼. 빈 tekn사랑 해야겠죠. 가져가. 일단은 첫 잔은 원샷.. 아 짠을 안 했네 아이고 다시 좋아 너무 많이 넣어 문화재미는 이야기 해줄까요? 저 오늘 주식으로 천만원 날렸어요 어머 어떡해 너무 속상하겠다 아휴 어떡해 보는 내가 가슴이 아프네 나는 도지코인이 너무 좋은게 도비가 도지코인 얘기하면 싫어해 그래서 너무 좋아 맨날 일론 머스크 디페이크로 해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 그거 맨날 틀어주는데 도비가 너무 좋아해요 여기 도지 700층 위로 많을 것 같다 도비는 600에 사서 500에 팔았다는데? 아 맛있다 맛있다 짠합시다 네 이번에는 주량 어느 정도냐? 더 식힐 그러니까 와인을 먹으면 너무 지저분해질 것 같아 부족하지? 너무 조금 식힌 것 같지? 그냥 술을 시켜야 되는 건가? 근데 오늘 진짜 텐션 높으시킹 하는큐큐큐 나는 텐션 낮은데 사과는 존재하지 않아 왜냐면 난 안 취했거든 취해야지 수약하거든 난 아직 이게 근데 이게 취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짠 짠 에이 난 취하지 않는 사람 취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 나는 네가 술 가라 몰라 고양이는 귀엽지 맛있어 나 먹듯 다 먹었어 다 먹었 역겹죠? 근데 지금 제가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겹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취해라 짜 짠 음 좋다 오늘 잘 들어간다 여러분 몇 대 몇 비율로 할까요? 3 대 7? 2 대 3 대 7? 2 대 3 대 7? 2 대 아니 제가 원래 술을 좀 빨리 먹는 거 익숙한 게 내가 대학교 때 송금이 10시였어 이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빨리 소주 막 이렇게 마시고 저 갈게요 이러고 바로 전철 타고 집에 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달려가지고 딱 레이스 갔는데 막 10시 10분이야 그럼 아빠가 엄청 무섭네 있었어요 저 아빠가 진짜 무서웠거든요 엄마도 무섭지만 아빠가 더 무서워서 엄마가 해준다는 거 갈까 생각 중이야 근데 아직도 나는 그걸 못하겠어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BJ야 난 그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상대방은 내 유튜브로 보고 올 수가 있어 상대방은 내 유튜브로 보고 올 수가 있어 상대방은 내 유튜브로 보고 올 수가 있어 어떻게 해도 수주를 많이 따르게 되네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상대방은 내 유튜브로 보고 다행인데 아직 안 짠 거다 나는 말이 많아져 술을 마시면 지금 말이 많아졌어 술을 마셨나봐 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잔을 마시도록 할게요 이거 네 번째야 다섯 번째야? 밖에 왜 팔을 가? 밖에 왜 팔을 가? 왜 팔지? 우선 술을 이렇게 많이 뒤에 숨어있는 고양이 보여주세요 안녕 안녕 대단하네 대단하네 물을 마치겠고요 그래서 이제 마실게요 나 안 취한다 근데 그쵸? 아니 나 왜 오늘 안 취하지 93 Cre Ichi 아야 부유부유부유 부유 mentally 리카는 귀운척 하니 귀여운 척 하니 이완 다행